플랜4 모델이구요 3배드 2.5백에서 2163 사이즈 집이구요 오페면은 따로 스페이스가 있네요 이게는 리빙룸 가고 아일랜드가 어마어마해요 키친이랑 보시면은 알렌드랑 정말 긴 사이즈로 되었지요 움직이는 다이닝 에어입니다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이 까지는 옵션일 거에요 지금 모델홈이라서 길게 해놨지요 커버된 발코니를 보면은 이 발코니는 항상 집에 동쪽과 서쪽을 보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집 보고 계신 플랜4는 항상 2층에만 있거든요 보시면은 2층에 이렇게 커버된 발코니가 있을 거에요 이게 조그만한 스토리지 룸이 있구요 넉넉한 사이즈의 그래뜸 여기는 펜츄리에요 아주 깊이가 깊게 만든 펜츄리지요 그 다음에 이 기지 하시면은 오른쪽에 케비넷이 케비넷이 있고 왼쪽에는 파우더룸이에요 여기 이제 세면대가 있고 차량기가 있고 파우더룸이 되구요 저쪽이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에요 마스터 베드룸 마스터 베드룸이에요 마스터 베드룸은 남쪽으로 보고 있어요 남쪽 여기 층이 있는 곳이 있고 마스터 베드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여기는 워킹클로짓인데 문이 안열려요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 여기는 플랜포 캐비넷을 두는게 장점이네요 여기 보시면 샤워 도수가 있구요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도수가 있지요 여기는 자병기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샤워 도수가 있구요 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도수가 있구요 여기는 자병기 여기는 바이콘에는 없고 그냥 긴 여기는 바이콘에는 없고 그냥 긴 문 같은거 문을 달아 놓은 것 같아요 문을 달아 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 밖에 이제 PC마이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마스터 베드룸 보셨고 마스터 베드룸 오는 그 중간에 여기 런드리룸이 있어요 런드리룸이 이게 이제 건조기와 옷이 낯설 자리이고 캐비닛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방 두개가 있지요 끝방부터 볼게요 여기가 이제 베드룸 2 베드룸 2 구요 그 다음에 저기 클로즈실 있습니다 베드룸 3 여기 자 이제 클로즈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게 같이 함께 쓰는 베드룸 2 베드룸 2 가 가지고 이게 이제 세면대가 있고 좌변기가 있고 베스타 이 되는 베드룸 2 가 있습니다 플랜포는 베드룸이 2.5 에요 아까 요거 같은거 하나 마스터 베드룸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셨던 파우더룸 해가지고 2.5 가 되는거죠 보시면 파우더룸 이 플랜포의 장점은 엄청난 긴 아일랜드와 키친이 큰 장점이 되고 회계상에 될 수 있겠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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